이색적인 경험이라서 힘들어도 싫어도 어차피 이거 인생에 한 번이니까 언제 다시 해, 솔직히? 개인 영화 면헤테에서 내가 널 줘서 내가 널 줘서 배달하는 게 사실 멋있잖아요 자오 자오, 세 번호, 이 피어처레 네, 이 피어처레 엘레나 알베르토 피어처레 야, 큐필 엘레나, 엘레나 디제이 자오 우리 베네치아 천통 놓쳤는 방법 배울 건데 아무래도 메라이 세웠는데 직접 먹는 거 배워야 먹는 거 배워야 이제 이게 근데 너무 좋은데 한국에서 못 써먹고 가서 아니, 한강에서 쓰면 더 좋아 한강에서 이거 한 불법 아니에요, 형? 한강 가능한... 야, 지금 이 햇살이 불법이야 저는 너무 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요? 티겁긴 하죠? 아니, 너무 덥대, 지금? 티겁긴 하죠? 아니야, 근데 재밌을 수도 있어 아, 이거 뭔데 또 추우면 좀 그렇잖아 추운 거보다 따뜻한 게 낫지 가시죠 재밌긴 하겠어 그냥 한 번 해보시죠 가시죠 알로라 숙명, 숙명된 조교 땡길 때는 저 나를 눕혀서 오고 조심해 오케이 굉장히 잘하셨네, 이거 오, 괜찮은데? 오, 괜찮은데?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구나 오케이? 하나 넣고, 밀어 어 오호 이렇게 와 넣고, 밀어 그렇지 와서 와 좋았어 넣고, 밀어 아 출발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오케이 여기 위험하잖아 형, 근데 잘하죠 잘한다 형 역시 조정 형, 진짜 아 이거 좀 하지 몇 분 타시라고 해 저기 힘드신 분 몇 분 타시라고 해? 저기 힘드신 분 네? 아니야 선생님 저 어때요? 너무 좋아요 형 멋있어 근데 형, 약간 손님 입장에서 뒤에 타니까 기분 좋은데요? 너무 좋지 않아요? 나 이거 바로 서울 간다 형, 우리 한강으로 바로 가시죠 한강으로 갈게 야, 이거 유산소다 잘 됐네 진짜 뜨겁다 진짜 뜨겁다 지붕이 없으니까 나는 일단 이따 시꺼매지겠다 형, 괜찮으세요? 형, 다 괜찮아 알배 좀 쉬어 너무 잘하시는데? 너무 잘하시는데? 아, 끔찍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저 병원 출력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네 너무 후회됐고 돈 주고 할 게 아니었는데 그 건강은 진짜 형, 좀 쉬시죠 이제 어, 좋아해 여기다 놓으시고 여기다 놓으시고 야, 알배 이거 무조건 알벤다 나 이거 무조건 알벤다 내 여자친구의 아빠 오케이, 근데 이겨내자 잘 된다 이 손목 움직임이 중요하구나 응, 손목이 중요해 손목이 중요해 손목이 넣을 때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야 어 어 자, 일단 네 두 개 힘들텐데 네 어우 바꿔줄까 또 하나 괜찮은데요? 다 온 거 아니에요? 어차피 우리 가야 될걸? 아닌가? 하기 힘든 체험이긴 했는데 와, 날씨가 말이 안 됐어요 그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후회..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뭐 특별한 경험은 했지만 정확하게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쓰읍 안 했죠 후회합니다